브로칸바루스 위르기날리스 를 뜻한다. 대리석 무늬가 눈에 띄어 마머플러스 크랩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애완동물로서 미스테리가제라는 표기를 사용하기도 하나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 수족관 등에서 애완용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지만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마다가스카르, 일본 등지에서는 그로 인하여 심각한 외래 침입종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생태계 교란을 염려해 2015년 의해우려종으로 지정되었다. 과거에는 원종인 진창가제의 아종으로 분류되었으나 지금은 별개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마블가제는 성별이 암컷만 있으며 특징은 집게쪽이 하늘색이고 몸통에는 점 무늬가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